오늘의 펜하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슬라임 준비해봤어요 속고웁시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다 멀쩡한데? 맞아요 멀쩡해요 이게 생각보다 재료들이 슬라임을 머금어서 그런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이 딸기가 들어간 이 슬라임 이 슬라임이 녹기 시작해서 그래 뭐 이게 섞으라는 게시 아니겠어? 라면서 섞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분홍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폼볼하고 피시볼을 넣은건데 이게 진짜 예뻐요 예쁜데? 한가지 단점이 어? 단점이 나와야되는데 왜 예쁨이 나오지? 지금은 이게 숙성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좀 끈적끈적해지다보니까 피시볼이 안떨어지는건데 사실 이거 영상 찍으면서 피시볼이 오두두 떨어져가지고 당황했잖아요 오늘 준비한 분홍색 슬라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두번째는 제가 댓글을 보다보면 달패파님은 좀 재료가 과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맞아요 전 과합니다 과한데 과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 글리터 동대문에서 샀던건데 4개 만원? 양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생각에 멈칫멈칫했는데 이 하트 글리터 진짜 예뻐요 이게 윗부분도 굉장히 영롱한데 보시면은 진짜 영롱하죠? 제가 이 글리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글리터만 넣으면 한 슬라임의 퀄리티가 한 25% 정도 그냥 쭉 하고 올라가더라구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 슬라임은 기포 다 빠졌을 때보다 오히려 기포 생겼을 때 좀 더 러빙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뒤에 가사를 몰라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러빙유 슬라임이라고 할까요? 분홍색 마지막은 오늘 섞기 영상을 잊게 했던 딸기 슬라임 진짜 슬라임을 2년을 만들어도 장명센스 어쩔거에요 솔직히 다른 재료들은 좀 투머치 해도 음 예쁜데? 라면서 만족했는데 얘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간거 인정 솔직히 이 슬라임은 만들고도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정도가 딸기 토핑은 예쁜거 같아요 그냥 이만큼이 과했다는거죠 혹시 이번 섞기 영상의 주인공답게 좀 녹고 있어서 손에 달라붙어요 음 이렇게 섞이면 괜찮쩌라고 하려고 했는데 많다 그래도 뭐 못 봐줄 정도는 아니죠 이 슬라임도 스노우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떡같은 느낌의 슬라임이거든요 이게 그 스노우가 확실히 욕심을 부리면 슬라임이 이렇게 찢겨요 다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거 아시죠? 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색도 너무 파스텔하게 잘 나왔고 저는 어차피 좀 묵존한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슬라임도 되게 애정했던 슬라임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의도한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겨울왕국 생각나시죠? 생각나셔야 될텐데 그래서 이번 슬라임의 이름은 레디꼬 너무 뻔해요 그래도 그냥 레디꼬 슬라임으로 할게요 파란색 두번째는 난사비즈 슬라임 제가 금요일에도 만들었지만 와 이 난사비즈 와 진짜 예쁘고 소리 좋고 느낌 좋고 심지어 이게 가벼워가지고 고정력이 진짜 좋더라구요 이거는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직구한건데 제가 재료 사는 그 샵에서도 이게 1등이었나? 2등이었나 그랬거든요 이 난사비즈 진짜 좋아요 파란색 마지막은 어제 만들었던 제가 이건 만들면서 사실 이름을 좀 생각해봤거든요 구름 봉봉 슬라임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쵸? 몇점 주실래요? 10점 만점 중에 솔직히 9점 되죠? 이 구름 너무너무 귀엽죠? 이것도 그 샵에서 거의 막 탑 5? 정도는 됐었던 그런 토핑이거든요 근데 이 슬라임 만들때 풀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착풀을 넣었거든요 착풀로 만든 슬라임은 좀 찰방찰방하게 만들어지던데 폼폼이가 좀 꾸덕꾸덕한 베이스보다는 좀 이렇게 찰방한 베이스랑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엔 그리고 폼볼 아마 맨날 폼볼을 아니 폼볼을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던데 하면서 폼볼을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폼볼이 가격도 싸고 살짝 이거는 조금 인정 좀 이건 좀 투머치 했어요 제 예전에 에버랜드 디슬로잉 슬라임 소개할 때 그 미세 폼볼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걸 보고 나서부터는 이게 폼볼이 들어가면 소리도 좀 좋아지고 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꾸준하게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두 개가 되게 파스텔파스텔하니 되게 잘 어울리죠 우와 그쵸 우와 너무 잘 어울린다 하면서 섞어있는 거 티 났어요? 아니 궁금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섞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가지고 분홍색 파란색 분홍색 파란색 섞어볼게요 우와 이게 제가 분홍색 파란색 많이 섞어봤는데 사실 이 슬라임들은 재료가 분홍색 파란색인 거지 원래 색이 막 분홍색 파란색은 아니어가지고 색이 별로네요 원래 이렇게 분홍색 파란색은 절대 망하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왜냐면 보라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좀 녹은 것도 있고 어제 만든 게 들어가져서 그런지 슬라임 느낌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비주얼도 약간 좀 빈티지스러우면서 뭔가 좀 힙한 아 마마무 너무 좋아요 좀 그런 힙한 느낌이 나죠 이 슬라임은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기쁘 빠져서 좀 예쁘면 커뮤니티에 올리고 안 예쁘면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 뿜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